내 이름은 잉여핑! 반갑다 잉! 반갑다! 반갑다 핑! 얘들아! 모두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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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쌉쌀 쌉쌀! 핫쇼핑 선배님처럼 잉! 캐치티니핑에 우리가 데뷔하게 되었어 잉! 어우 미쳤다! 신난다! 신난다! 달콤 쌉쌀핑! 데뷔 축하해! 쌉쌀 쌉쌀! 데뷔 축하해! 쌉쌀핑 축하해! 고마워 쌉쌀! 너 이번에 꿀을 좋아하는 그런 핑으로 출연한다면서 잉! 맞아 그래서 내 이름은 달콤처럼 달콤 쌉쌀 꿀이야! 뭐라니? 쌉쌀핑이야! 아 댕댕핑 축하해 잉! 고마워 댕댕! 너희들 덕분이야 댕댕! 너도 이제 핫쇼핑 선배님처럼 인기가 엄청 많아질 거라고! 히히히히 너무 신난다 댕! 벌써 기대댕! 나도 벌써 어울리지 않아? 쌉쌀! 이렇게 같이 출연하는 거야? 그럼 쌉쌀! 와우! 오우! 찍찍핑! 응 나도 귀여워 붙었다 찍찍핑! 고맙다 찍찍! 아 찍가해! 너도 데뷔를 하기도 했구나! 캐치티디핑에서 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래! 잉! 내가 제일 귀엽다 찍찍핑! 찍찍찍찍찍! 응! 찍찍핑! 어 감당하네! 뭐하지? 어 축하해! 태연아 너무 신나! 나는 캐치티디핑에 들어와서 레전드 티디핑이 될 거야! 고마워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출연하게 됐어 정말 다행이야! 땡땡땡땡!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다른 핑들은 다 붙었는데 마리핑만 키리트 후보에서 떨어졌대! 못생겼으니까 그런 거야 쌉쌀! 얼굴이 좀 강구라고 쌉쌀! 저리가 마리핑! 마리핑! 너가 안 된 이유는 다 실력으로 다 그렇게 된 거야! 너가 실력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라고 잉! 그만 내리겠지 핑! 마리핑이 얼굴이 못생기고 입냄새 나고 그 연기를 드럽게 못하지만 그렇게 놀리면 기분이 좋다 핑! 너가 그렇게 떨어진 거다 핑! 마리핑이 목소리만 믿고 나댄 탓이지 핑! 어쨌든 우리는 캐치티디핑에서 하쭈핑 선배님과 같이 출연하면서 떼돈을 벌 거야! 우리 이제 떼돈 벌 우리끼리 재미있게 우리 음료수 나눠러 갈까? 우리 비싼 거 먹으러 가자! 비싼 거! 야 실패져! 우리 먼저 간다! 실패져! 우리 유화장 먹으러 갈까? 가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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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가 있어? 얘들아! 내가 한 분이 누구야! 여기 누가 있어? 여기 누가 있어? 얘들아 조용히 해봐! 여기 누가 있어? 마리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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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별로야! 나 안사랑스러워? 나 안사랑스러워? 너는... 너는 이제 데뷔를 못한 거라 그래! 어쭈튼 우리는 이제 마리핑 귀엽지도 않으면서 맨날 귀착해! 우리 이제 캐치티디핑에 데뷔해야 하니까 우리 얼굴 관리 좀 받으러 가자! 피부 관리 좀! 튜디피핑! 맞아, 우리 관리 좀 받아야 돼. 너 데뷔에서 떨어진 마리핑아, 잘 있어. 호로로에 나오는 루피 짝퉁. 우린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야 돼서. 잉, 가자. 아니, 근데 쟤는 저런 줄 알았어. 여기는 티니핑 캐릭터를 만드는 공장이란 말이야. 여기서 만든 티니핑들이 모두 나가 데뷔를 한 뒤 아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하지만, 나만, 나만 버려줬어, 마리. 마리핑, 아직 늦지 않았어, 츄. 우리가 모두 도와줄게, 츄. 넌 소중한 존재야, 츄. 하하하, 소중하다고? 그 말을 들은 지 얼마나 됐을까, 마리. 다른 티니핑들은 하나 둘씩 선택받고 나는 결국 혼자만 남겨줬어, 버려진 인형처럼! 이제 내가 선택받을 차례야, 마리. 모델을 없애버리면 남은 남을 테니까, 마리. 그게 네가 원하던 거였어, 츄. 모델을 파괴하고 혼자 남는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 츄. 뭐? 나에겐 그런 걸 느낄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 마리. 아이들의 운소리가 들리는 곳에 내가 설 자리는 없었어. 이제 내가 세상을 바꿀 거야. 나만의 방식으로, 마리. 마리핑, 제발.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츄. 너도 예쁜 티니핑으로 데뷔할 수 있어. 진정했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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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데뷔러한다고 말해? 난 데뷔하지 못했지. 사람들은 배이 있어도, 마리핑은 폐기되겠지.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난 문을 의지들이고, 새로운 세상에서. 난 승인공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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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게 아닐까, 잉. 아, 조금은 후회하고 있다. 꽤나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깜짝 놀래켜 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구. 그러면 반송이 크다. 썹쏠., 썹쏠. 응? 응? 근데 마리핑한테 좀 가볼까?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했잖아 마리핑이! 마리핑이 뭐야! 황파해버렸어! 댕댕이 핑! 내가 못생기고 있는지 말할라고! 너 어디서 왔다 마리핑이 이상하게 변했어! 마리핑이 이상하게 변했어 마리핑이 이상하게 변했어 야 달콤 쌉쌉핑! 야 아무래도 마리핑이 데뷔하지 못해서 흑화했나봐 쌉쌉쌉쌉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도망칠 생각을 하자 쌉쌉 그래그래 잉 잉잉잉 그게 죽겠어 잉잉 잉잉잉잉잉 알았어 잉잉잉잉잉 마리핑이 이상하게 변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개 안 돼? 같이 말해봐! 뭐라고 했을까 그 너한테 마리핑 시작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넌 데뷔하지 못할 거야 진정해 잉잉잉 아이 빠이 빠 누가 더 할려고 영광이 아니까 진정해 마리삥 야 감옥까지 들어와서 날 죽이는 건 너무하잖아 얘들아 도망쳐 도망쳐 야 아무래도 야야 마리삥은 정신을 놓았어 우리는 여기 이 공장에서 나가야 돼 인어촄은 널 맥주쥐집.. 뷔 mechanisms 야 늑대 Crisis 이거 너무 무서워 shield 이 telling 하하하하하 너가 어떻게 어격했냐 햄 너는 나한테서 도망가ves 여행을 하려고 인녀픽 너만 놀이 HR 도마의 Shit participation 내가 너무 позже 마리핑은 정신을 놓았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저거 보니까 발매 이틀만 더 늦어지면 더 하겠는데 그니까 내가 아주 좋은걸 가져왔다 댕댕 뭔데 뼈덕이 아니냐 쌉쌉 계란? 너나 먹어 나 나 잉여핑 너무 무섭다 잉잉잉잉잉 어? 이 공장에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마리핑은 미쳤어 뭔 소리 나 잉여핑 잉여핑은 어떻게 오는지 아냐? 어떻게 어떻게 오는데 잉잉잉잉잉잉 역격핑 역격 나 잉 너 어떻게 합격한거야 빙들도 섭썰 잉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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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이 공장인가부다 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 잉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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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Seg nющ especie 앙 лю핉 давай 히익 히익 고마불 데뷔한 친구들끼리 쫌쫌한 우정 나 감동먹었다 다 출히 하겠다 빙빙 왜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약한 이제 어디야 밀어서 밀어서 보내 밀어서 보내 잉빙 잉빙아 잉뇨빙아 난 너무 무서워 잉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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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준비하고 싶어 알려줘? 알려줘 알려줘 죽고 다시 살아나면 돼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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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육빙 어디 갔어? 저렇게 신호로만 갔어 흠 마리핑을 피해서 여기 탈출해야돼 자 한번 숨죽여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탈출 못해. 진심모드 가겠습니다. 진심모드. 진심으로 탈출해본다. 이제 얘들아 얘들아. 이제 진심으로 도망쳐. 진심으로. 진심. 진심으로. 진심으로 도망치면 돼. 진심이야. 어디 갔지? 뭐야? 어디 갔어? 또 잘해. 핑핑? 안 좋아했지? 잉잉잉잉잉잉잉. 잉라핑. 내가 예뻐. 당연히. 당연히 학주핑이 이쁘지. 이 괴물아.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학주핑이 이쁘지. 이 괴물아. 잉잉잉잉잉. 울면서 때린댕. 여기를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없어? 근데 나만 죽어가 있어. 아니. 더 깨닫게 타고. 진심으로. 드라이버. 진심으로. 저 새끼야 찌찌픽 찌찌픽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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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발견했다 찌찌 빨리 줘 빨리 나가야지 내가 이렇게 뿌렸다 찌찌 아 야 들켰다고 아니 왜 뿌렸는데 못 붙냐고 찌찌찌 왜 다 된다 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어느 장소 전 중 Oski 집에 안에 daddy 함 왜 vic 쑥절 잉잉잉잉잉잉 잉잉잉잉잉 룩잉잉잉잉 나 여기에서 울고 있었어 잉잉잉잉잉잉 그만해 때려주고 싶다 내가 이 못 ал구 importance 철거 중요! 신라피 리액션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왜 consolid해 있지? 사탕이 진짜 힘들어 터지기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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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숨차 쌉쌀도 , 이 케이스 한번 다 HIV 뱅댕분이 들어와라 싫담 야, 쌉쌀핑은 그럼 어떻게 오는데? 쌉쌀 진짜 너 쌉쌀 마렵다 여기다, 여기다 저기, 마리핑 응 인요핑는 말해봐 잉잉, 인요핑보다 그리고 쌉쌀핑보다 질짐핑보다 더 맛있는 게 있다 그런데? 바로 요즘에 안 먹는 개고기핑이다. 저기 뒤에 개고기핑이 있다. 개고기핑. 뭐 요즘에 안 먹으니까. 근데 저거는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댕핑은 오싱탕핑이 되었다. 내가 봤을 때. 너 좀 선 넣는다. 쌉쌀. 나가서 좀 막고 와라. 쌉쌀. 문 열어. 문 열어. 이 녀석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고 있고. 나. 댕핑. 넌 맛좋은 보신탕핑이 되었다. 나 그런 말 하지 말해. 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찍. 너는 쥐고기핑이 되었다. 그런 말 나쁜 말 하지 말라.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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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다음에 고개가 될거다. 핑.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를 엔더즈가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따닥 던져서 나갈 수 있다. 이게 될까? 근데? 내가 해보겠다. 이거 해봐. 딱 붙어서 해야겠다. 안되네. 다 썼다, 쌉쩔. 세 개만 더 줘봐라, 쌉쩔. 안될 것 같아. 여기 세 개 있댕. 줘봐라, 쌉쩔. 아냐, 아냐, 이거. 꿀팁을 주자면은 그건 그냥 법이다, 쌉쩔. 하지 마라, 쌉쩔. 거기서 뭐해? 어? 어? 마리핑 목소리인데? 거기서 뭐해, 얘들아? 마리핑! 너 원래는 왜 돌아왔다? 마리핑! 이거 무슨 말이야? 너 팔리고 싶구나! 너네, 너네 구해주라 했어. 우리는, 우리는 이제 고기핑들이 되었어. 근데 갇힌 다음에 잡아먹힐 예정이야. 아, 진짜로? 근데, 근데, 응. 잉혁이 아까 나한테 심한 말 있던 거 사과해주면 내가 열을 줄게. 알았어. 정말 미안해. 너 데뷔 못하는 거. 정말 내가 놀려서 미안해. 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 맞아, 너 데뷔 못해. 너 못생겨서 못함. 너 못생겨서 못함. 너 못생겨서 못함. 내가 울렸어. 내가 아우리를 혼내켰어. 쌉쌉. 우리 좀 새로운 애들인 거 같은데. 어, 나쁘지 않아. 너무 놀려서. 어. 마리핑이 나가버렸네. 어쩔 수 없이. 기다려, 마리. 그냥 우리 먼저 탈출하자. 가자, 가자. 그러니까. 기다려. 그냥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좀. 애들아, 기다려줘. 앨들아, spaghetti. 너도 나아 Buffalo 가지 말라고. أَا uh! 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게임을 나가는 동안 그때 탈출하는 거지.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지금. 지금엔 지금.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지금... 잡아보시지? 너는 진짜 죽여버릴 거야! 열쇠 잡았어. 열쇠? 나한테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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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 가지 말라고 야 오 야 여기 샅샅이 뒤져봐 자 가지 말라고 나랑 좀 더 놀아주니가 얼마냐 오지 하는건데 두번 더 죽일래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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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열쇠가 어딨지? 안 보이는데? 어 왔다 야 쉿 쉿 그녀가 왔어 수고 엔딩 엔딩 열렸다고? 가보겠습니다 탈출해보겠습니다 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 아니 진짜 열렸어? 이런 엔딩은 상상도 못했는데? 얘들아 진짜 문 열렸어? 문 열렸어? 문 열렸어 문 열렸어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죽어라 문 열렸어 아니 씨 야 엔딩에 그런데 그러면 마리핑 luxe 있잖아 언제 왔대 언제 왔대 언제 왔대 아 진짜 찍찍핑이 구해주러 오나 아 이거 연속으로 던져지지도 않아 찍찍핑 역시 너밖에 없다 잉잉 홍금보핑 왔다 홍금보핑 빨리 나와 아니 애들이 왜 다 죽어도 와 이따 탈출하자 마리핑 지금 잔뜩 화났다 핑 그래? 잔뜩 열올랐다 약이 너무 올랐어? 애들아 애들아 어 내가 마리핑 가둬놨땡 어디다가 지하실에? 응 탈출구에 좋아 가자 가자 탈출구에? 표현하는 건가? 아니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열어놨어야지 아니 작전회의가 필요하다 쌉쌀 야 투명 물약이 있어 이거 먹고 넘어가자 아니야 오늘 아니야 나한테 실명 포션이 있다 쌉쌀 내가 던질테니 오르르 던지고 나가자 아 던지고 나가자고 좋다 좋다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나가는 거인 좋아 좋아 괜히 있나? 응 위에 있나 보다 쌉쌀 그냥 투명 쓰고 올라가면 될 것 같다 쌉쌀 아이다 이제 지휘때부터 보내보자 찍찌핑부터 보내보자 좀 열어수다 쌉쌀 열어주겠다 쌉쌀 거짓말이다 쌉쌀 진짜 너 찍찌? 좀 열어봐라 찍찌이 찍찌핑 니가 끝까지 가봐라 탈출구까지 내가 연기되보겠다 찍찌 그럼 이제 늑대핑이 갔을 때 찍찌핑이 날렵해가지고 이런 탈출을 잘해 내가 볼 때 찍찌핑이 살짝 민캐다 쌉쌀 찍찌핑이 게임을 잘해 절대 죽지 않는다고 어? 됐나 본데? 탈출했나? 탈출한 거 아니야? 소리가 안 들리잖아 내가 먼저 두 번째로 가보겠다 쌉쌀 응 응 나도 가는데 찍찌핑이 탈출했다고? 탈출한 거 같은데요? 탈출이다 쌉쌀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뭔데? 아니 나만 노리는 거였어? 아니 나만 노리는 거였냐고 아니 나만 노리 나만 노리는 게 어딨냐고 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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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쌀 아니 아니 저거를 내보내야 되는데 저기다 대기 따면 어떻게 나가 아니 내가 볼 땐 쌉쌀 이거 지금 문이 열렸다 쌉쌀 저 녀석 공인이 풀렸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거다 쌉쌀 그러면 찍찍이가 이렇게 얼어주면 찍찍이 찍찍이 민첩한 거 봐 찍찍이 찍찍이 언제 왔땡 찍찍핑 민케다 쌉쌀 찍찍핑 짱이네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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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찍찍핑 찍찍핑 민께로 던져보자 민께로 민께로 민킬로 보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슬쩍 왼쪽으로 빠져서 야 내가 이거 푸션 뿌릴테니까 이거 먹고 넘어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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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티니핑 우리 파워를 보여주자 하나 둘 셋 가자 티니핑 레인저 티니핑 레인저 떵 간다 야 실패했어 야 쟤 왜이렇게 쎄 이거 갈 수가 없는데 실패했다 야 이거 엔젤즈 중에 있거든 써서 위로 올라가 한번에 내가 먼저 올라갈테니까 올라가서 땅에 떨구겠다 쌉쌀 그러니까 니가 그거 하라 쌉쌀 응 가라 쌉쌀핑 가라 너 믿겠다 쌉쌀핑 자 잘 바라 쌉쌀 내가 영웅이 되겠다 쌉쌀 이 이 야 여맴핑 못가 여맴핑 못가냐고 나 가볼래? 여맴핑 한번 지나가봐 잉잉잉 알았다 잉잉잉잉 지나가겠습니다 감사 기여서 가 기여서 가라고 기여.. 기여서? 아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누워 5 4 옳지 1 5 4 1 1 1 2 1 1 2 2 2 1 2 2 3 3 2 2 2 2 3 3 탈출구 나 탈출구 알았다 알았다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라고 너도 합정픽처럼 사랑받을 수 있어 진정해 진정하라고 여기 마리핑 여기 TV가 있어 이게 뭐냐 핑? TV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데뷔해보자 내 모습으로 데뷔하냐고? 나의 모습으로 데뷔하냐고 TV 속에 TV 속에 들어가서 아니 마리핑 마리핑 데뷔 축하해 아 실수가 사실 말이야 이 상자 안에다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 마리핑 일로와봐 사실 사실 나 너를 위한 몰래카메라였어 나 정말 큰 놈이야 얘들아 여기에 비밀이 적혀있다고 마리핑의 몰래카메라 책 안녕 마리핑 우리는 나머지 핑들이야 사실은 캣지티니핑의 캐릭터에 데뷔한 건 너 한 명 뿐이야 우리는 다 떨어졌어 너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가 떨어졌다고 거짓말 친 거야 데뷔 축하해 이제 너 말고 우리는 다 폐기될 거야 맞아 우린 쓰레기통 갈 거야 마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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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지티니핑에서 멋진 활동 기대할게 캣지티니핑에서 멋진 활동 기대할게 그럼 나 먼저 쓰레기통에 버려줄게 얘들아 잘 봐 나 먼저 버려줄게 너 먼저 가요 캣지티니핑 마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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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기 없는 캐릭터들은 버려줄 수 밖에 없어 마리핑 데뷔 정말 축하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할게 감사합니다 고맙게